Q. Marc Jiu, Kwon 띄고 있는 윤주현 선수입니다 자, 팀의 맏형, 팀의 에이스의 대결 에치 에치포인트 이번에도 깊숙하게 Kwon 공콩 나겠습니다 아, Kwon 이번에도 나가고 맙니다 자, 이거 서브 서브 득점 자 초반 자 바로 공격이에요 윤주현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지훈 했었다 조지훈 탑시핀 받아내는 윤주현 조지훈 백핸드 아주 좋았습니다 조지훈 깊숙하게 그러나 그 다음 골이 1대7 자 레드 자 바로 사브 사브 득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지훈 나갔어요 일방적인 첫 번째 게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강타 성공합니다 윤주현의 사브 아 3구 자포로 살아있는데요 약한 걸로 조지훈 탑시핀 아 조지훈 자 윤주현의 사브 득점 첫 번째 게임 윤주현이 흘러갈까요 자 두 번째 게임 윤주현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서브 범실이네요 네트에 걸리고 말합니다 1대0 1대4 아 조지훈 대가부 준비 조지훈입니다 자 윤주현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서브 조지훈 조지훈 깊숙하게 3구 개냅니다 조지훈 자 긴 서브 조지훈 대충 잘 됐습니다만 5대5 동점 5대5 동점 조지훈 킨 서브 자 윤주현 이번엔 컷홀를 그러면서 조지훈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그러나 아 아 네 7대6 한 포인트 앞선 윤주현 넷 넷 주시훈 바로 탑시핀 아 아 조지훈 여기서 쫓아가야 돼요 긴 서브 받아들은 조지훈 윤주현 더 강한 공격 김광선 코치 양혜선 감독 모두 일어나 있는데요 아 조지훈 네트 걸립니다 맥스 자 이번엔 엄청난 서브 버텨내고 있는 조지훈 조지훈 다시 자 윤주현이 받아내고 있고요 조지훈 랠리 결국은 조지훈 한 포인트 마디합니다 주현 네트 맞고 기대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게임도 윤주현 선수가 좋지 흠 선수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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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n we're in too deep